여러분 이렇게 잘하니까요 할 품이 우리 밖에 나갈까? 밖에 나가 놀까? 아구 신나 잘 보면 어떡해 진정해봐 아니 지금 타투가 마당 나가서 놀다니까 신나가지고 일단 내가 최대한 따뜻하게 입어볼게 타투야 여보 알았다 알았다 어 괜찮니? 어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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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괜찮아 타투? 그러니까 집에서 뛰지 말라니까 타투야 아니 집에서 뛰지 아니 알겠는데 네 마음이 뭔지 알겠거든 아니 타투야 아이 알겠습니다 나 나 신난다 나도 타투 타투야 정신 차려봐 삼성 타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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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vio 타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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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가지고 놀자니까 어디가 타투야 문 다운 아 손 시려 타투장 엄청 신났는데 나 너무 손 시려워 지금 쳤나봐 타투야 둘러잡기 할래? 아니 타투야 오늘 컨벤치는 타투를 타투 잡기 오늘 컨벤치 제가 타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야 멋있어 우와 잘 따라잡혔다 남들이야 남들이야 덥행 어딜 가? 무서워 야 파트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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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도 운동할 수 있어. 타투야 왜 문을 열고 들어가? 안돼! 엄청나게 진흙을 묻히고 집에 들어간 거 실화해요? 야 니 그러면 나 혼란다고. 나와 타투. 타투 이리 와. 타투야. 야 타투야 큰일 났다. 아 미친. 야 이. 타투야 우리 지금 큰일 났어. 아 어떡하지? 타투야 우리 봐. 갇혔어. 할 품이. 아 우리 집 베란다가 밖에서 안 열린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모르고 닫아버렸어. 타투야. 아 니가 카메라 뚫어뜨려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. 카메라 잡으러 가다 문 닫았잖아. 어떡할 거야 타투야 우리 갇혔어. 우리 조난 당했어. 타투야 내 말 듣고 있어? 우리 내 시간 동안 여기 있어야 된다고. 나 큰일 났어. 나 베란다에 갇혔어. 웃겨? 아니 타투야 우리 큰일 났다니까. 근데 타투는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지금 해맑게 즐겁게 놀고 있다고. 타투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너 때문에 여기 지금 조난 당했다고. 박수야 우리를 들어 가고 싶어서 못 들어간다고. 대단해. 대단해. 여러분. 여기. 여기 가방 있어요. 여러분. 여러분. 여기 사람이랑 개 한 마리 있어요.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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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신력을 강하게 해서. 타투야. 우리 조난 당했어. 타투야. 오늘 괜히 마당에서 놀겠다 하다가. 안 했어. 여신 엄마 일어나 이래. 여신이 베란다에 갇혔어. 아 개 웃겨. 타투야. 일로 나와. 뭐해. 일단은 그러면. 조난을 당했으니까. 어쨌든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. 조난 당하는 곳에서. 잘. 할 수 있도록. 타투야. 오늘은. 여기서. 조난 당했으니까. 타투야. 이러지마. 나 시청자들도 없으면 혼자야. 일로와. 앉아. 앉아. 옳지. 앉아. 춥지. 우리 타투. 추워. 우리 타투. 추위 많이. 야. 나 오늘 잠을 별로 못 자서. 아 엄마야. 엄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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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았다. 타투야. 살았어. 살았어. 이제 이거 다시 정리하고 가자. 빨리 정리해. 발 닦아야 돼. 이렇게 온 바닥에 지금. 응? 타구 위치야. 일로와. 호텔 일로와. 호텔야 일로와. 호텔야 일로와. 호텔야 일로와. 발 닦아. 빨리 와 빨리. 호텔 일로와. 이게 뭐야 이게. 뭐야 이게. 아redit기 이렇게 묵방 하면 안 되는데. 일로와. 타투야. 일로와 일로와. 옳지. 그치. 아니 지나쳐가지 말고 타투야 일로와봐 타투 너는 어디서 왔길래 귀여워 타투 표정 봐 타투야 너는 왜요? 귀여워 야 너 내가 귀찮아? 타투야 타투요 음 음 음 음 오지 아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